호나 선수가 헤드기어가 전세기니까 주심부심보는 여러분들께서도 심판신들도 선수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. 헤드기어가 바뀌기 위해서니까 지금 시각이니까 급한 말기로 이런 시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왼발 무릎도 매기라 용균아 틈을 주지마 박박시켜 올려 불어 올려 나이스 용균아 황토부터 모두가 황토로 가 스탭으로 가 그리고 올리라 나이스 용균이 안개나 뒷부터 뒷빵 나이스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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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균아 왼발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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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체크 났어 체크 났어 어? 하이! 아니! 너로 치! 딱 들어가 들어가! 일로라! 틀을 주지마! 어? 캠버 자체를 주지마! 계속 그냥 스테어로 가만히 치고 들어가! 하이! 하이! 너로 치! 졸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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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가! 히! 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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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